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인포티브입니다. 이 영상은 영화 기생충의 내용 및 전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다룬 영상으로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디오는 영상 없이 음성과 텍스트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언더도그마,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오류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고 인식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과 맹목적인 견해, 독단을 뜻하는 단어인 도그마의 합성어입니다. 개척자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인디언들이 개척자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개척자들과 인디언들의 대립구도는 영화 기생충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영화 기생충은 디테일의 봉준호답게 그가 시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다양한 씬에서 디테일로 풀어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살아가야 해서 버텨내고 있는 계층들 간의 역설과 언더도그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생충에서는 크게 보았을 때 총 3가지의 사회적 계층이 나타납니다. 4인 가족 기택내는 지하에 대한 공포와 지상에 대한 동경, 그 중간쯤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기택내는 햇빛조차 잘 들지 않아 집에 곰팡이가 쓸어있고, 옷에 배긴 반지하 특유의 쾌쾌한 냄새는 그들이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빈곤층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숨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숨길 수 없는 열등감이고, 본인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치 와이파이로 훔쳐쓰고 피자박스를 접으면서 가난이 주는 괴로움에 익숙해져갑니다. 하지만 무기력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들의 악한 욕망은 커져만 갔고, 결국 지나치게 커진 욕망에 그들은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박 사장 내는 글로벌 IT 기업의 CEO인 박 사장과,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규가 거주하는 영화 기생충의 3가지 사회적 계층 중에서 상류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택내보다도 더 아래에서, 밑바닥일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들보다 더 비참하고, 괴롭게 살고 있는 다른 기생충, 지하실에 근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생충의 3가지 사회적 계층인 최하층민, 갑을 병정 중에 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은 벙커, 즉 완전한 지하에서 거주하는 계층으로, 완전한 지하는 가난에 완전히 잠식당하여 그 생활에 순응하고 그대로 안주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근세의 말에 따라 원래 그곳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요. 기택내의 기우, 배우 최우식은 계획이 있으며, 계급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민혁, 배우 박서준의 선물로 받게 된 수석. 이유는 모르지만 기우는 수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이거 정말 상징적인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혁은 기우에게 부잣집 과외를 소개시켜주죠. 믿을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면서요. 하지만 실상은 기우가 민혁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닥 인생을 사는 기우가 별다른 걱정이 들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렇게 기우는 박사장 내에 과외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집을 숙주삼아 기생충처럼 들어앉게 되죠. 기택내는 박사장 내가 집을 비우자, 그곳에서 고급 양주와 안주를 즐기며 자신들의 집인 듯 대저택을 이용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법한 대화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죠.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곳에 대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우는 술자리 중간에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나 다혜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대학생이 되면 정식으로 고백할 거야. 결혼식에는 대역 쓰면 돼. 기정이 학예가 알바를 얼마나 해봤는데, 이것은 기우가 생각하는 계획 그리고 그의 꿈입니다. 그러고는 기정에게, 너 이 집이 우리 집이면 어느 방 쓰고 싶냐와 같이, 자신의 꿈에 기정을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기정은 욕으로 받아칩니다. 이는 계획과 꿈이 있는 기우와, 그에 비해 꿈과 계획이 없는 나머지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폭우가 내리게 되고, 기택내 가족은 박사장 내에서 극적인 대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기우는 흙탕물에 떠오른 가짜 수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허용된 꿈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수석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황되고 그릇된 욕망은 파멸을 불러왔고, 기택은 벙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결국,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근세가 벙커에서 피 흘리며 보낸 모스부호는, 사회 곳곳에 숨겨진 구조 요청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스부호를 해석하다가도 이해하지 못한 다송은, 상류계층과 측면에 이어질 수 없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요. 그리고 근세 부부를 거침없이 발로 걷어는 기택내 가족은, 기득권을 욕하지만 누구나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다송이의 미제 텐트는 폭우 속에도 멀쩡하였지만, 결국 같은 날, 같은 비에 기택내 집은 완전히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석이 물속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다른 돌들 사이에 아무 의미 없는 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추측이지만, 다송이의 트라우마 귀신은 하만땡 남편입니다. 즉, 근세인 거죠. 그리고 기운은, 다송이의 자화상을 처음 보았을 때, 침팬지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근세는, 바나나와 젖병에 든 우유를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도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렴한 서민의 음식인 짜파구리에 한우를 넣어먹는 모습은, 기택내와 박사장내가 공존하고 있는, 또 다른 묘사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에 송강우는 왜 이성균을 죽였을까요? 기생충이 숙주에게 자신을 노출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노출된 열등감, 그러한 감정들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이, 이성균에게 표출되어 이성균을 죽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혐오가 아닐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시간이 멈추고, 슬픔도 분노도 다짐도 희미해져 가겠죠.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잊어갈 겁니다. 마치 벙커 속의 근세가 그러했듯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무서운 장면 없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잔인하면서 찝찝한 기분을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금종류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이러한 영예를 갖춘 거장의 모습을, 극장에서 한국어로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포튜브였습니다. 뿅!